아침 도시락이야? 어 왜? 볶음밥과 이건 뭐야? 치즈스테이 못했네 자 오늘의 토시락을 볼게요 입 빠진 사이다 다 사면 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김칩 그 다음에 아까 봤던 튀김 치즈 자 이제 이거는 볶음밥 자 개봉해 볼게요 오 맛있겠다 오 맛있겠다 야 치즈스테이 오 맛있겠다 오 맛있겠다 오 맛있겠다 오 맛있겠다 너무 귀엽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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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